일본 군부를 동정하는 눈물 이터널스가 히로시마 장면으로 인해 개봉 전부터 불탔었죠 이에 대해 저는 영화상의 맥락으로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류의 비극의 한 예로 보려고 했는데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각본가가 일본의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히로시마 원폭 사건은 제노사이드, 학살, 즉 일본은 피해국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터널스는 재밌다고 할 수 없게 됐어 왜냐면 각본가가 본인 입으로 다 망쳐놨으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이빨을 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갑시다 영화 커뮤니티의 이 인터뷰글의 핵심을 번역해주신 분이 있어서 요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들의 실험에 대한 영화다 내가 만약 영원불멸의 존재라면 그동안 일어난 인간들의 업적과 더불어 크나큰 실패도 보았을 것이다 이 장면은 첫 각본 드래프트 때부터 들어간 신이었고 클로이자오 감독이 끝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며 넣은 신이다 아마도 우리가 디즈니 영화에서 처음으로 이런 인종말살에 대해 언급하고 다룬 영화일 것이다 클로이자오 감독 중국인 아닌가요? 난징대 학살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자 계속 히로시마 폭격은 그런 맥락에서 넣었다라 그러니까 이 각본가가 인종말살 원문에는 제노사이드 히로시마 폭격을 제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아니 그럼 일본이 저지른 학살들은? 일본이 전세계를 상대로 학살극을 벌이는걸 막기 위해서 벌어진 폭격이 아니었나?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끝났고 말이죠 난징대 학살 하나만 쳐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사람들보다 많거든요 봐봐 100만명의 미얀마인이 떼죽음을 당했던 범아 대학살 2만명의 관민을 몰살시킨 위순대학살 사람을 원심불리기에 넣고 돌리며 온갖 잔혹한 실험을 행했던 731부대의 생체 실험 3천명의 한국인을 학살했던 간도참변 최소 20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당하고 그중 6만명 정도의 아이들과 여성들이 가족들이 보는 눈앞에서 강간을 당하고 난도질을 당했던 난징대학살 일본인 사회주의자 중국인 조선인에 대해 일본군이 직접 학살을 한 관동대학살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순전히 재미로 미군을 술안주로 처먹고 미군 포로들에게도 강제로 동료의 인육을 먹인 치치지마 식인사건 동남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군에게 선전포고 없이 폭격을 행한 진중한 공습까지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겠지 더 끔찍한 일도 벌어졌었겠지 여기서 빠진 사건들은 댓글로 채워주시겠죠? 일본이 저질렀던 전범행위들이 제노사이드라고요 좀 극단적일수도 있는데 내가 이터널스였으면 핵 터졌을때 빵긋 웃었을거 같은데요? 아 시발 드디어 끝났네 미물새끼들 이러고 에헤 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만약 캘리포니아의 한 공립학교에 간다면 반전체가 호불호로 완전 갈릴 것이다 반은 폭격을 찬성할 것이고 반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말할 것이다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폭격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인지 아니 지금 핵을 터뜨린게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히로시마 폭격이 일어나기까지의 이야기가 전혀 없이 폐허가 된 일본의 비극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이 그림 다들 아시죠? 앞뒤를 잘라버리면 이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가짜뉴스잖아 자 그러고 한다는 말이 일본 게 미국인의 한 사람이고 가족은 일본에 사는 사람으로써 이것은 내 삶과 개인적인 역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다 인간 비극을 무조건 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 일본뿐이셨어요? 일본인이 아님은이다 그럼 이게 뭐에요? 사람이 아님은이다 우리는 일본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극을 잘 느끼고 있다는게 왜 문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 딱 일본 극우 세력들이 히로시마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그 논리잖아요 제노사이드랑 이런 말까지 동원해 감성팔이를 하는걸로 봐서 인류가 아닌 일본의 비극을 보여주고 싶었다는걸 알 수 있죠 히로시마 폭격에 피해자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라는걸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건 이거 해명 인터뷰입니다 그니까 이 각본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헐 일본 너무 불쌍해 미국 나쁜놈 히로시마 비극 기억할게 이럴거라고 생각한건가? 그러다가 인터뷰 도중 아차 싶었는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비극을 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종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중립적인 척을 위해서 인류 보편적인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늦었어 이 양반아 역사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전문에서 보셨다시피 각본가의 대가리가 제대로 박혀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역사를 단편적으로만 가져와 메시지 전달을 위한 도구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터널스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를 단면적으로만 보여준다는 부분이 되었구요 영화 내에서 아즈텍 제국을 침략하는 서양 열강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터널스들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럴수가 아즈텍 제국도 개새끼들이었어요 옆나라들 존나 침략해서 잡아 족치고 잡아먹고 몇만 명씩이나 인신공양을 하던 제국이라는 게 밝혀졌죠 이터널스들은 대체 왜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걸까요 물론 아즈텍 제국을 침략한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르들이 과도한 학살을 한 건 맞는데요 아즈텍 제국한테 수탈당하던 나라들이 만약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이 영화를 봤을 때 우리랑 똑같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 자식을 데려가서 인신공양을 한 애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주고 눈물을 흘려준 셈이 되니까요 다음 아무런 전조장면 하나도 없이 갑자기 버섯구름 눈물 흘리는 파스토스 그런데 이럴수가 일본 제국도 개새끼들이었어요 왠지는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이터널스들은 대체 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보고선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걸까요 이렇게 되면 이터널스들은 사건을 골라서 우는 새끼들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즈텍 제국이 스페인에게 습격을 당한 장면 일본 제국이 미국에게 폭격을 당한 장면 서양 열강에게 피해를 입은 아즈텍과 일본 유럽 침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착하고 불쌍한 원주민들 이라는 편향적인 가르침이 과거에 만연했었고 그에 따른 스테레오 타입이 분명 있기에 미국에게 습격당한 불쌍한 일본이라는 프레이밍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 중에서 하나를 골랐고 근데 그게 굳이 히로시마 폭격이라면 예... 빼박이죠 만약에 히로시마 폭격을 굳이 넣고 싶었다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어떠한 사건이다 가 아니라 피해 규모가 늘어난 인류사의 비극이라는 의미를 살렸어야죠 이걸 아주 잘 살린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제5원소 한번 보시죠 이 짧은 시간 내에 인류가 스스로 파멸한 비극적인 사건들이었다 라는 걸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전쟁으로 일어난 비극을 같이 판단 없이 나열하여 보여준다는 점 미묘하게 실제의 버섯구름과 다르게 비춰줌으로써 특정 지역의 특정 사건과는 선을 긋고 인류사의 비극만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제5원소의 릴루는 인류사의 비극을 보고 슬픔을 느끼는구나 라고 와닿지만 이터널스의 파스토스는 일본의 폭격을 보고 슬픔을 느끼네 라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물론 영화에서 생략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이 생략됐다고 떠올리게 된다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쟁이 핵폭탄 투하라는 참극을 비전했다 라는 메시지만 넣을 거였다면 일본이니 히로시마니 같은 사건을 특정 짓는 지명은 불필요했습니다 이 지명들이 없었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 마블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몇 번 지구, 다중우주, 가상세계 뭐 이런 거 이거 잘한 작품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였고 히틀러가 언급이 된다 한들 독일의 만행을 보여주기보다는 하이드라가 막 나치 이 새끼들 뒤집어 엎는다고 그러고 레이저로 싸우고 막 이거만 딱 봐도요 아 이건 대체 역사물이고 가상공간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합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니 뭐 이런 걸 생각할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근데 이게 이터널스화되면 폭격이 벌어진 직후에 폐허가 된 드레스텐을 보여주면서 자막으로 연도 딱 찍어주고 그 한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를 보여주고 자빠져 있는거지요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터널스는 내로남불식 선택적 인류애를 선민의식으로 접근한 감독의 근시한적인 시각으로 빚어진 참극으로 보여집니다 각본가는 물밑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교묘하게 집어넣고 있었구요 저는 이 영화가 마블답지 않아서 별로인 점도 있었지만 마블답지 않아서 좋은 점 또한 많이 보았으나 각본가의 의도가 드러난 이상 이 영화는 더이상 재밌다고 얘기할 수 없고 리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전 영화니까요 와.. 뒤통수 존나게 얼렀하네 히로스마의 희산사 히로스마의 희산사 야 이거 뭐 진짜 보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계셨어도 사과 요구할 새끼들이야 이거는 어? 임진왜란 때문에 일본인들 죽었다고 이런건 이제 다 일본 정부에다 따져야죠 이런거는 이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사과해라고 할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딱 이게 사실 정리가 되는거죠 정부가 전쟁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 이게 그냥 끝이죠 사실 이걸로 되게 웃긴게 뭔줄 알아? 이런 얘기가 일본인이 주장을 하면은 어.. 그냥 진짜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는게 맞고 타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뭐냐면 극단적인 인류애를 선민의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주장을 하는거죠 저게 저렇게 딱 주장을 하고 야 그러면은 그전에 있었던 다른 학살극들은 어떻게 되는건데? 아 그건 모르겠고 일단 핵이 터졌잖아 아니 그니까 핵이 터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그럼 그거는 비극이 아니고? 아니 핵 터졌잖아 핵 핵으로 수로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아니 그니까 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게 안타까운데 냉병기로 죽고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돼 아으 진짜 말이 안동하네 야 핵이 터졌다고 핵 핵 핵 넌 그 사람들이 핵맞은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그냥 그렇게 핵 터지기 전에 일본군한테 죽었던 사람들은 안불쌍하고 아 몰라 아이 너 말이 안동해 너는 너무 인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그러면은 원자폭탄 맞은 사람들이 안타깝지 않다는거지? 이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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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국민들이 응 견박 10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암켓을 통해 응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응 왜 그래야네 안타깝지 않나 아니 단수 이상이 아메리카 국민들이 좋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 각본과 인터뷰와 똑같은 내용 나오네 절반 나눠서 찬반 갈린다고 이 이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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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지랄 미국에서도 원자폭탄을 투하한게 옳았다 틀렸다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라고 지금 물타기하고 있는거야 오 맞쌍 이따 바다 저 explains 나는 표현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랑 각본가가 주장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삼천만큼 사랑해 하루종일 더 할 수 있어 멀티버스 첫번째 규칙 모든걸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말 것 말 것 말 것 말 것 완다 비전을 꼭 봐야 되는데 워디프 4화를 꼭 봐야 돼요 전작들도 봐야 이해가 가능한 작품이라고요 영화가 자동차냐 면허 따여 볼 수 있게 역대 마블 영화 중 가장 공포스럽고 무섭고 무겁고 어둡고 감독이 샘네임이고 어지럽고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해야 됩니다 개봉 전부터 기대감을 대폭 늘려놨었지요 마블 유니버스야 뭐 드라마 보고 공부하라고 할 때부터 손 놓은지 꽤 됐고 가볍게 보러 간 마블 영화들은 논란 없는 영화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다 닥터 스트레인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물의 공포쇼 어? 아니 감독님 카터가 왜 캡틴 아메리카에요? 멀티버스니까요 그럼 캡틴 마블은 왜 그대로 여자에요? 멀티버스 첫번째 규칙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 그럼 완다는 왜 이렇게 미치광이가 자세한건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하시면 야 이 씨발 영화는 상황이 곤란할 때마다 이 레파토리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닥스가 죽어 왜? 멀티버스니까 닥스의 시체가 다른 세계로 갔어 어떻게? 멀티버스의 첫번째 규칙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거니까 닥스가 부활해 왜? 자세한건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하시면 이블대드를 볼 수 있으니까 뭐? 디플에 이블대드가 없다고? 멀티버스 첫번째 규칙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삼지선다다 보니까 두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완다 비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봤습니다 진짜 가볍게 보러 간거라 이런 제가 본 대략적인 내용은 괴물에게 쫓기는 차베즈를 구해주는 닥스와 웡 그 괴물을 보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가는 닥스 야 너 아는 동생이 괴물한테 쫓겼는데 흑마법인 것 같애 도와줘 그거 내가 보낸거야 카마르타지는 너와 전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완다가 타락한 이유가 다크홀드라는 책 때문이래요 뭐 이걸 접하면 타락해지고 영혼을 갈가먹고 중반까지는 끝판왕 고서처럼 묘사가 되는데 웡이 아끼던 애제자가 목숨을 바쳐서 다크홀드를 없애버리니까 복사본이래 제자는 왜 죽은거야 그리고 복사본으로도 그런 힘을 낼 수 있다면 말이죠 이 시발 파주 출판단지에다가 한 5만부만 복사해서 당신도 타노스가 될 수 있다 해갖고 책 내잖아 마인부 프리저 요런 애들 초보자 사냥터 달팽이 되는거야 다크홀드랑 대척점에 있는 책은 비샨티의 책이에요 이건 뭐 선한 힘을 극대화시켜서 적을 물리치는 힘을 준다는데 타노스 취미가 농사짓기였어서 다행이지 독서왕이었으면 다 뒤졌어 행여나 독후감이라도 썼어봐 복사본이 몇개요 아무튼 비샨티의 책을 찾으러 가는게 차베즈와 닥스의 목표입니다 이쯤에서 차베즈가 누구냐 어떤 행성에서 모모님 사이에 태어난 애예요 멀티버스를 여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극한의 공포를 느낄때만 열려 어렸을때 피크닉을 나왔다가 벌이 손에 붙어서 으악 벌이야 하니까 포탈이 열려서 모모님을 읽고 얘도 계속해서 멀티버스를 여행하고 있어요 멀티버스를 72번 여행했다고 하는데 으악 페닉셀이야 으악 데드캣이야 닥스는 이런 차베즈를 완다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완다는 아들렘이 둘이 있는 세계로 가고 싶어서 멀티버스 포탈 스크롤을 갈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좋네 아무튼 갈취를 위해서 오징어를 보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눈가를 꼬챙이로 쏙 뽑는 아주 잔인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거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급의 고어 연출이에요 눈알 뿌리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5월 5일에 어린이날이라고 가족끼리 영화 보러 갔다가 애기들 오징어 공포증 생기겠더라고 휴게소 갈 때마다 어린이날에 악몽이 떠오를 거 아니야 공포적인 연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러 디멘션을 관절을 비틀어가면서 찍고 나오고 도망치면서 멀티버스를 이동할 때도 아 이건 진짜 존나 예쁘긴 하더라고 LG 올레드TV 화질광고인줄 그래도 뭔가 무섭게 묘사되긴 해요 첫 빙의할 때의 연출도 전형적인 공포 영화의 그것이고요 일루미나티를 학살하는 신도 존나 무섭습니다 아? 아 잔인한 거지 무섭진 않아요 이 쉣 야 너 계속 그렇게 깝쳐 마이 자식아 얘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죽인 놈이야 얘가 개쩌는 애거든 입만 열면 입만 열면 너 바로 한순간에 사라져 알아? 그럼 입을 없애면 되겠네 그렇게 블랙볼트의 입을 겨드랑이로 만들어버리고 사실 그 녀석은 우리 사천왕 중 최악체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몸이 무한정 늘어나 몸이 무한정 늘어나 어? 달거동 아씨 언제까지 이럴건데 하루종일 더 할 수 있어 아이켄 두디스 올데이 스노크 선생님 그립습니다 이놈 그렇게 완다와 추격전을 하는 과정도 영락없는 공포 스릴러물입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애들 머갈통 다 뜯어버리고 철문도 찢어버리고 붕붕 날아다니던 능력을 갖고 있던 완다가 날 내고 밟았다고 자 얘들아 완다가 불쌍하니까 조금씩 기다려주자 천천히 뛰어 으차 으차 끼익 호우 으차 으차 끼익 호우 으차 으차 왜 안열리지 이 장면은 무서워야 되니까요 으아아아아아악 도망차 여기서도 제가 저번 말리그넌트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드랍 오브 워터 기법이 쓰이죠 소리가 다 줄어들고 물방울 소리만 똑똑 들리는 그 긴장감 완다를 비추는 조명하며 연출되는 방식까지 영락없는 살인마 슬래셔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방울 소리 들리지 응? 수돈 아니 완다 능력이면 일루미나티 건물 통째로 뜯어다가 태평양에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철문 하나를 못 뜯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를 습 갔을 때 특히 그 섞은 장르가 살인마 슬래셔물일 때 추격자를 만들기 위해선 능력치를 러프시키는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 뽕발물을 보고싶어서 온거지 완다의 공포 리트쇼를 보러온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마참내 비샨티의 책을 찾아낸 닥스와 차베즈 이게 비샨티의 책인가? 하앗! 맞아요! 저것이 우리가 찾던 비샨티! 아니 그냥 시발 빨리 주우면 안돼? 비샨티의 책을 읽으면 강해진다고? 아 속 터져 씨바 새끼 좋아! 책을 한번 집어볼 까나리? 음 비샨티의 서 저자 김경식 아악! 나 좀 구해줘요! 빨리 나 좀 구해줘요! 김경식은 역근이다! 야 그냥 빨리 읽으면 되잖아 병신아! 징...! 활활활활 맛? 왜 안읽었어? 지는 그를 몰라요 아니 뒤에 괴물이 쫓아오잖아 얘들아! 화재현장의 소방관이 포복전진하면 참 볼만하겠다 그쵸 감독님? 책을 읽어도 완다의 능력을 못 이겨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던가 하는 방식도 있었을텐데 이걸 메이크업 피니랍시고 굳이 넣어놓은거죠 사실 책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건 잘못을 반성하는것 쿵부팬드 아니냐 이거? 여기 세계에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보자 야 또 다른 나야 나 다크홀드 좀 빌려줘 우리 세계로 돌아가야 돼 그럼 다크홀드 빌려줄 테니까 네 여친 좀 빌려줘 이 새끼가 전투다 으뜸 화음 버금 딸림 화음 딸림 화음 이 자식이 나만의 작곡을 보여주지 하 씨 팔 뭐 여기까지는 나름 신박했다 칩시다 반격하는 부금이 이 모양이었어도 나름 웃겼다 칩시다 두번째 전투다 도 레 미 바 솔 라 시 토 레 미 미 야 그걸 못하냐 미 미 그 나의 패배다 그립습니다 아무튼 다크홀드를 손에 넣은 닥스는 원래 세계에 빙의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원래 세계에 니가 없잖아 있어 캘캘캘 이건 금지된 마법이지만 2번만 쓴다 금지된 마법서 다크홀드에서도 금지된 마법이 있다 금지를 금지한다 어 이거 써도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악령들에게 정신공격을 받는 닥스 근데 팔머가 대충 드롭킥을 갈겨도 나가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용의 숨결 이런 애들을 못 물리쳐서 휘둘리는 닥스와 완다 너는 마스터잖아 악령에게 지배당할거야 그렇게 네크로맨서가 된 닥스는 완다와 맞짱을 깔아갑니다 얘들아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흐 니가 좋은 암만 것 같네 이준엘렛 스칼렛 스칼렛 요한스리 더 좋대 아아아악 내가 망할 것 같애 내가 망할 것 같애 이 방법밖에 없어 좋아요 나를 흡수해요 아니 정신 차리라고 다 뒤졌어 얍 냥냥펀치 냥냥냥 허허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에잇 어소이 아 이대로 이길 수 없는 건가 싶은 찰나 아아아아 뼈뼈뼈뼈 아아아 나 너 못 이겨 알아 알아 미안해 미안해 대신 원하는 걸 주지 그렇게 가정 방문의 길을 열어준 차베즈 완다가 상상한 대로라면 어? 엄마가 둘이야 그러게 근데 다른 엄마 같음 멋있어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그래 그래 얘들아 내가 니네 엄마다 였겠지만 으악 씨발 마련아 현실은 잔인한 법이죠 엄마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다 천연 때문이야 에잇 냥 에잇 얘들아 엄마 왔다 애들이 막 장난감을 집어 던지면서 니 세계로 돌아가 씹덕아 우리 엄마 괴롭히지마 야 좀만 더 던져 딸피야 딸피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 에잇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 죽이지마요 이럴수가 나의 모정은 삐뚤어진 것일까 걱정마 내가 사랑으로 키울게 제발 가줘 그래 그럼 원상복구도 안 시켜주고 그냥 갑니다 아니 이게 누굴 위한 모성애인 거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가정 하나 파탄된 거 아닙니까 이제 저 집 애들과 엄마는 언제 또 별 모양 워프가 열려서 이상한 아줌마가 깽판 치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부서진 소파는 다시 이 특가로 구매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아니 여친 줘 아들 줘 환장들을 까고 있다 진짜 생각해보니 다크홀드 촉 같은 체계였네 미안해 나는 왕좌랑 같이 묻힐 테야 그렇게 모든 멀티버스의 다크홀드를 없애는 데 성공한 완다 아니 이쪽 우주에서 벌어진 일은 다른 우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어떻게 없앤건데 멀티버스 첫 번째 규칙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 네 한편 이따 일어났는가 여긴 어디에요 선생님 제 이름은 스티븐 으응 인자부터 네 이름은 진반이요 너 때문에 잉커전이 발생했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도르르 마마마무부 예후 아 웡은 어디갔냐구요 안그래도 닥스한테 할 말이 있대요 아씨 멍석 깔아주면 잘 못하는데 어이 닥터 너 앞으로 형범을 인사여라 알았지 조만간 자리하자 분명 마블은 노웨이홈에서 멀티버스를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했었습니다 동일한 ip가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으니 이걸 멀티버스로 묻겠다 아이 너무 좋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했어야 됐구요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의 멀티버스가 갖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는 내 최애캐가 복사가 된다는 점 널리고 널렸다 이거야 애착이 슥 사라지죠 이 복사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스킴만 씌워놓은 허수아비를 존나 패 개 두드려 패 막 팔다리 자르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를 왜 때려요 하하 멀티버스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는 다른 우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얘는 캡틴 이베리코예요 뚜쓰! 뚜쓰! 두번째는 수 틀리면 규칙부터 들이밀 수 있다는 점이겠죠 흠 디즈니의 사운에 따라 어벤져스의 소수자들을 절반 이상 넣겠어요 삼천만큼 사랑해 하루종일 더 할 수 있어 으에 씨발 이게 뭐야 멀티버스 첫번째 규칙 모든걸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뭐? 그립습니다 내가 알던 스티브와 토니 스타크 이젠 안녕 멀티버스 첫번째 규칙 모든걸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끝냈어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항상 희생하며 살아온 이 영웅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신의 행복을 찾아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방패를 내려놓고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이 영웅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희생의 숭고함을 깨달아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고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이 영웅은 엄마 아빠 동생 친구들 그리고 애인까지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왜 이새끼 혼자만 행복할 수 없는걸까요 배트맨과 로빈급 개쓰레기 똥오줌 이라는 사람들의 평가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갔다가 미간이 펴지며 의아한만 남은 영화였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최악이라고? 물론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사랑받아왔던 시리즈일수록 한편 한편을 내는 데에 신중해야 됩니다 여태껏 쌓아왔던 캐릭터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면 되돌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이 사람이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리즈를 황폐화시키는 데에는 고작 영화 3편이면 충분했습니다 40년을요? 그리고 아직까지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는 사경을 헤매고 있죠 팬들만 남아 님들 이번에 신장 나온대요 무려 오비완 가자 영차 영차 스캠코인에 잔뜩 저물린 개미들처럼 떡상과 떡락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미 다 뒤진 종목인데 말이죠 이 이야기의 요지는 시리즈가 황폐화되고 나면 남는건 오갈데없는 팬들의 추억파리와 수요없는 굿즈들 뿐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누군가에게는 청소년기를 젊은 시절을 함께해온 시리즈일텐데 매순간 퇴보하는 걸 그저 지켜만 봐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블의 페이즈4는 위험부담이 덜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에서 미약의 단계에 있는 새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증명을 한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그 누가 인크레더블 헐크가 처음 나왔을 때 엔드게임이라는 끝을 예상했을까요? 근데 C8 토르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11년 전에 나온 토르의 첫번째 이야기 1편에서는 영웅으로서 성장하죠 2편에서는 엄마가 죽음으로서 성장하죠 3편에서는 아빠가 죽음으로서 행성을 터뜨리면서 성장하죠 인피니티워에서는 동생이랑 국민 절반이 죽음으로서 추락했다가 엔드게임에서 극복하고 성장합니다 도대체 이 새끼를 어디까지 추락시켜야 성장을 멈추려나요? 4편에선 끝끝내 와이프까지 죽임으로서 성장합니다 4편을 찍기 위해서 엔드게임에서 극복하고 성장한 토르를 다시 한번 퇴행시킨 다음 다시 한번 성장시킨 셈이죠 여태껏 우리가 봐왔던 토르의 성장기는 대체 어디로 간건가요? 같은 세대 히어로인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봅시다 얘네 이야기는 인피니티 4가 전체에 걸쳐서 진행된 성장기였죠 숭고한 희생으로서 훌륭한 리더로서 임무를 끝마치고 아름다운 세대 교체까지 이미 했습니다 토르는 이번 시리즈에서마저도 상실만 존나 하다가 갑작스레 딸래미를 넣고 끝이 납니다 영화 내내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이건 그냥 시발 유쾌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토르를 꼬집고 울리는 영화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아무튼 10년간에 걸쳐 성장한 캐릭터를 다시 퇴행시켰다는 건 이미 보여줬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영화도 같이 퇴행을 해버린거죠 자 봅시다 시프를 포함해서 같이 싸우던 아스가르드 전사들은 코르그랑 바이키리로 땜빵됩니다 티격태격하지만 싸울 땐 누구보다 든든한 힘을 가진 동료인 로키는 마이티토르로 땜빵됩니다 토르한테 무기를 삥 뜯긴 그랜드마스터는 제우스로 땜빵됩니다 코르? 캐릭터 자체에 설득력이 있다 뿐이지 쓰는 방식은 헬라랑 진배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이래놓고 헤라클래스와 복수를 다짐하는 제우스가 쿠키 영상으로 나옵니다 예 5편 또 나온다구요 쿠키 보시고 와 토르 5편 너무 기대된다 이번엔 어떻게 병신이 될까 하고 기대하신 분 있나요? 토르의 퇴행을 보는 관객들도 같이 퇴행했다고 생각했는지 영화는 계속해서 배경설명을 해줍니다 코르그가 나레이션을 해줘요 병신이 된 토르는 부모님도 죽고 친구들도 죽고 동생도 죽고 이러니까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키리는 토르 똥 닦으면서 올드스파이스 광고까지 찍어가면서 뺑이를 치고 있는데 토르는 존나 신선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죠? 이거 또 또 엔드게임 초반부랑 판박이잖아 뚱땡이가 아니라 근육딜이 됐다 뿐이지 그리고 존나 개 짜치는 연극으로 토르랑 로키가 일했고 아빠가 뒤졌고 헬라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관리를 안해서 셀룰라이트가 듬뿍 껴버린 나머지 묠니르를 한 손으로 박살냈다 까지 친절하게 스토리를 한번 더 정리해줍니다 중간중간 몰입하는 관객 눈물 흘리는 관객 박수치는 관객들이 나오는데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병신같이 영화를 만들어도 어차피 니네들은 박수치고 울거잖아 같은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가 꼬인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물론 이게 없었으면 영화 이야기를 모르는데 왜 안 알려주냐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근데 이건 초반부의 나레이션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알려주는 건 좋은데 배경 설명을 총 3번 정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코르그가 토르의 과거를 설명하고 연극이 토르 영화의 과거를 설명하고 제인이 토르 과거 연애사를 설명하는 배경 설명 농담 따먹기 또 배경 설명 농담 따먹기 세부적인 배경 설명 존나 진지 눈물 질질 레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프로로그만 3번인 셈이죠 자 이제 토르 주변에 죽일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 죽었지 누나도 죽었지 친구들도 죽었지 동생도 죽었지 옳거니 이제 남은 건 제인 하나밖에 없어요 제인이랑 관계 정리하는 걸로 한 편 뽑아낸 거죠 마이티토르 멋있고 좋습니다 나탈리 포트먼이 연기도 잘했어요 문제는 이 영화가 토르 솔로무비라는 점이죠 결국 토르의 세대교체가 아니고서야 주변인물들은 토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매개체로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덕분에 고르가 붕 떠버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르는 토르와 제인의 관계를 끝맺음할 수 있게 만드는 예쁜 리본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인과 딸이 매개체 정도로 활용되었다는 걸 속일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죠 잘 생각해보면 제인 포스터가 토르의 내적 성장을 이끌어낸다 라는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바랄라에 가서 마이티토르가 돼요 이 상황 누가 만들었냐고 고르잖아 세대교체에 이어지는 딸내미가 남겨줍니다 딸내미 영화 속에서 몇 분이나 나옵니까? 딱 그 정도 역할인거죠 다음 영화에 스톤브레이커 등 커여운 여자가 나온다 재밌겠지? 결국 제인 포스터도 로키 땜빵 정도로 쓰여진건데 고르가 그걸 조묘하게 가려줍니다 아닌게 아니라 고르가 타락하는 오프닝 장면 이거 존나 10분짜리 메이크업인이에요 뒤에 당독꾸러기 아재 나오나요? 언급도 안나오거든 그 장소가 어딘지 갑자기 정글이 왜 나왔는지 이런 방구 얘기도 안나와 자 이쯤에서 고르 얘기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저는 스토리를 중요시하는 스토리충이니까요 러브앤선더의 주제의식과 각 인물들의 감정선은 빌런의 서사에 담겨있습니다 빌런의 사연으로 시작해 빌런의 개과천선으로 끝맺으며 주인공 일행 역시도 빌런의 행적을 따라가는 로드무비의 구조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고르가 어떤 캐릭터냐 그냥 존나 세상이 억가하는 개 불쌍한 새끼입니다 딸내미 죽고 그나마 믿던 신이라도 찾았더니 미친 당독꾸러기 새끼가 존나 조롱을 해대죠 근데 딸도 지 딸이 아니야 햄식용 딸인거야 그래서 타락했고 신은 썩었다며 다 죽이려고 드는 나름의 비장미와 비참함이 있는 서사를 가진 캐릭터란 말이죠 언럭키 크레이토스 같은 존재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감정선은 빌런의 서사에 담겨있다 근데 스토리라인과 시점이 토르 일행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온갖 알록달록한 개드립을 시도 때도 없이 쳐대고 갑자기 암 사기에 걸리는 말도 안되는 급발진들을 박아댑니다 영화가 전개될수록 빌런과 마주한다라는 목적지가 점점 흐려져요 아니 애초에 빌런도 잘 안나와 존재감이 존나 옅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도 크리스찬베일 형님이 연기를 존나게 잘하셔서 관객들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되었기에 망정이지 어중이떠중이었으면 고르? 아 이고르! 하면서 아이언맨 슈트 떠올렸을걸요? 토르도 한번 살펴보죠 사연이 많아 마음이 아픈 친구야 감정적인 부분이 서툴러 그래서 제인을 붙여줬죠 토르의 감정적인 부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거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해준게 제인이에요 전 그래서 러브앤선더니까 토르가 뒤지고 제인이 그 의지를 이어나가는 세대교체 영화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 토르 동기들은 다 졸업을 했잖아 C8 4편씩이나 내주는 히어로가 없어요 솔직히 제인이랑 토르의 관계 고르의 사연 이거만 해도 또 다른 성장기를 만드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러브앤선더도 이걸 모르는게 아닌 듯 했어요 캐릭터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주긴 합니다 근데 볼라치면 염소새끼가 옆에서 존나게 울어대죠 좀 나오나 치면 개들이 존나 쳐대죠 정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간 마라도에서 짜장면 먹고 가라는 삐끼들에 둘러싸여 1시간을 날리고 온 느낌이랄까요 결국 로드무비와 유머에 집착을 해대니 제인포스터라는 캐릭터는 개 어거지 설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암사기라는 빠르게 납득할 만한 사연 하나 넣고 묄리르를 쥐어줘서 아 묄리르는 킹정이지 크크 식으로 급하게 투입시킨 겁니다 결국 이번에도 토르의 내면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려는 도구 정도로 활용되고 만 거죠 예 뭐 굳이 장점으로 꼽을만한게 유쾌함과 전작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남은 장점은 ost인데 100번 양보해서 감독이 선택을 잘했다 정도밖에 안됩니다 건지앤 로지스가 개쩌는거지 러브앤 썬더가 개쩌는게 아니니까요 부금빨이라는게 이렇게나 세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항상 희생하며 살아온 이 영웅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신의 행복을 찾아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방패를 내려놓고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이 영웅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희생의 숭고함을 깨달아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고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이 영웅은 또 속편이 나옵니다 과연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퇴행과 성장의 반복일까요? 2077년 포르 23편 아프로디테는 못말려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뭐 땜에 그리 집갓나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공부를 더했더라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 오빠가 얼마나 슬퍼하겠니 얘 손님 왔다 인사드려 아이고 참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해서 이번배! 에에에에에에에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아유 티 잘난 녀석이랑 치고 박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슈리도 잘 컸고 든든하시겠어요 손님 오셨습니다 언니 화장 병식같이 됐다 병식같이 됐다 에헤헤 뭐? 아이씨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아가씨 상복 입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에헤헤 아헤헤헤 어헤헤헤 에헤헤헤 전쟁이다 와칸다 아유 전쟁은 무슨 육개장이나 한술 뜨고 가요 아 그럴까요? 아 근데 전쟁은 해야 될 것 같덕 예 슈리야 수육 좀 갖다 드려라 아 그것만 먹을까요?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 너무 슬퍼하지 마요 다 이거 한술 뜨자고 사는 거야 제가 생각해도 티찰라는 참 좋은 애긴 했죠 감사합니다 수육도 다 먹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전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와칸다 폴버 죽이고 싶지만 오빠 때문에 산 줄 아세요 그럼 저희 팀을 좀 물릴까요? 좋아요 아이 짱깨 새끼들아 다 집에 돌아가자 응 좋지 않은 날이요 가자 네 무한 도전 상 잘 치르세요 실례 많았습니다 조이건 카카오페이로 보내도 되죠? 예 그렇게 할게요 안돼 죄송해요 앞으로 안 깝칠게요 아 재미나 그래도 네 덕분에 상 잘 치렀다야 고마워 선물로 테슬라 한 대 줄게 고맙습니다 이제 와칸다에서 발 빼도 되죠? 나 은바쿠 왕권에 도전한다 슬인 어디 갔대? 글쎄 자고 있지 않을까 아 맞다 왕권 쟁탈전 있었지 참 와칸다 포에버라는 영화는 티찰라라는 캐릭터를 채드윅 보스만 외에는 대체 불가능한 영국 절번의 배역으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이 지점에서 1978년 개봉했었던 슈퍼맨이 겹쳐 보였어요 크리스토퍼 리브가 연기했던 슈퍼맨 역시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크리스토퍼 리브 자체가 벗어나서는 안되는 슈퍼맨의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일종의 성역화가 이루어져 버렸죠 이건 크리스토퍼 리브 사후에도 이어졌는데 최대한 그와 비슷하게 생긴 배우만이 슈퍼맨을 연기할 수 있었고 최대한 1978년작 슈퍼맨과 비슷한 연출과 비슷한 장면들을 나열해야만 했습니다 하다못해 바지 위에 빤스를 입히는 것까지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입으면 빤스를 안에 있긴 입는거야? 빤스 바지 빤스야 아니면 그냥 바지 빤스야? 아무튼 그렇게 30년이 흘러 옆동네 마블에 아이언맨이 날라댕기는 동안 DC의 올드팬들은 여전히 빤스에 집착하고 있었고 잭 스나이더가 그 빤스를 벗기는데 33년이 걸렸죠 그리고 2022년 지금의 마블 역시도 티찰라를 채드윅 보스만의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물론 티찰라는 외형적 이미지만이 아니라 채드윅 보스만이 흑인 배우로서 살아온 인생 자체가 하나의 영웅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흑인 히어로를 대표하는 블랙팬서와 만나면서 탄생한 관계이기 때문에 덤블도어나 워머신 그리고 헐크처럼 배우를 바꿔버리는 선택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의 죽음을 히어로의 죽음으로 연결시켜서 티찰라는 채드윅 보스만이고 채드윅 보스만만이 티찰라여야만 하며 채드윅 보스만을 영화 상영 내내 추모했어야 됐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분노의 질주 7편만 해도 엔딩구의 배우의 사망을 완벽한 이별로 연출함으로써 추모와 동시에 시리즈의 흐름도 깨트리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와칸다 포에버보다 가벼웠나요? 현실 속 슬픈 사건을 영화 속 대역이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했음에도 사실 더 가슴 뭉클하고 깊은 여운을 남겼던 건 분노의 질주였습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24개월 구독자 85% 할인된 가격에 3개월 추가 이용을 즐겨보아요 상어 상어 할인률이 85%로 늘었다고? 하... 시왕 고쳤지 지금처럼 여행 다닐 때 데이터를 보호하고 여러 국가의 OTT를 즐겨보아요 상어 상어 나 한명만 구독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대 서프샤크 스레드 손들어 나도 근데 저는 왜 드는 거야? 100개국 3200개 서버로 증축된 초고속 서버로 누구보다 빠르게 즐겨보아요 상어 상어 참 못말리는 상어 녀석이라니까 GPS 스피핑 기능 덕분에 내비게이션에 헷갈려서 길을 잘못 들었잖아 낭만도 챙겨주다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는 그런 의미에서 티찰라를 죽음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있을 다른 티찰라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티찰라로 수많은 흑인에게 희망을 주었던 채드윅 보스만의 의지가 이어질 수 있는 더 진정성 있는 추모였을 테니까요 영화는 계속해서 티찰라와 채드윅 보스만을 추모하는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와칸다 같은 경우 티찰라가 죽은 뒤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슈리도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등 티찰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밌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힘들어요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니까요 당연하게도 초반에는 납득이 되었고 슬펐습니다 초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추모를 하거든요 아 이래서 161분이라는 러닝타임을 선택했구나 이 추모 장면을 위해서 그랬구나 실질적으로는 140분짜리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제가 3회차를 하면서 마블 오프닝 시퀀스 때 단 한 번도 팝콘 씹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정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객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겠죠 이 무거운 추모가 끝나고 나면 한 30분 동안 슈리는 계속 정신이 빠져있어요 오빠 보고 싶다 이러면서 엄마도 엉엉 울고 슬픈 분위기가 계속 가요 그 분위기를 간간이 환기시켜주는 존재가 하필이면 아이언 하트라는 캐릭터입니다 흠 나는 개쩌른 흑인 여자아이 어? 화장 병신같이 하셨네요 푸키푸키 가 끝나고 나면 계속 슬퍼 액션씬 막 나오다가 오빠가 있었다면 이러면서 막 울어 척군이 왔어 짭쿠함에 났어 어이 비브라늄을 지키려고 하는데 손 좀 잡지 안 돼 우린 나쁜 놈과 손잡을 수 없어 오빠가 있었더라면 이 추모로 2절 3절 뇌절을 치니까 이게 진짜 추모인건지 남은 블랙팬서 관련 재고를 털겠다는 강한 의지인건지 구별이 안가더라구요 자 그럼 이번에 블랙팬서를 잇는 캐릭터는 누구였나요? 슈리였습니다 그쵸? 우리는 1편에서 티찰라가 어떻게 블랙팬서에 등극했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허브를 없애고 맨몸 전투를 해서 전투력을 증명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를 보여줘야 블랙팬서에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슈리는? 허브 빨고? 킬 몽고랑 노가리 좀 까다가? 힘주니까? 갑자기 존나 쎄 뭐야 블랙팬서 씨발 약쟁이빨이었던 거야? 애당초 슈리 같은 경우는 선대 블랙팬서를 부정합니다 아 크크 족도 아닌 낡아 빠진 의식을 왜 함 과학이 최고임 그 의식이 1편에서 나왔잖아 그 별거 아니라고 하는게 와칸다를 잇는 전통이잖아 이거 왜 안하냐고 티찰라는 했고 슈리는 안했죠 과학이 최고라고 하죠? 어 배우는 백신 음모론자잖아 그래 의식도 안해 근데 허브는 맞아 블랙팬서의 힘이 생겼어 갑자기 하늘에서 슈퍼 히어로 랜딩을 빵 하더니 은바쿠랑 팔씨름 한번 하고 야 어때 내 이도박근 존나 쩔지 이러니까 으아 블랙팬서다 이러고 환호해 병신들이 우리 블랙팬서는 팔씨름도 잘한대 이거 티찰라 능욕이잖아 은바쿠 이 새끼도 팔씨름 한번 지더니 야 슈리아 너 짱이다 블랙팬서 해야겠는데 이지랄 근데 이때는 뭐 바빠서 대충 간이 의식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결국 부족들이 다 모여서 제대로 된 의식을 하죠 헤이기에서 은바쿠 나와갖고 왕권에 도전하겠다 하는데 슈리는 어디가 있어요? 아이티 가서 추억팔이 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복을 태워야 오빠를 떠나보내는 의식의 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 그게 무슨 전통이야 그런 병신같은 전통 에잇? 이런단 말이지 근데 이제 본인이 거부했었던 전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상복을 태우면서 오빠를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상복을 태우며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슈리는 또 블랙팬서로서 지켜야 되는 전통을 개무시하고 거기 가갖고 질질 짜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은바쿠가 왕이 또 쩐하게 뜹니다 이러면 맨몸 전투를 해야 되잖아 또 도망갔잖아 개무시했잖아 이러면 은바쿠가 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근데 어쨌든 여왕 블랙팬서는 슈리거든 지금 보면요 슈리는 지 꼴리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는 이 꼴리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맞춰주고 있어요 왜? 슈리는 오빠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오빠를 추모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 영화가 추모를 위해서 존나 슈리 편을 들어줘? 우리가 왜 이 우쭈쭈 팬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모라는 껍데기 안에는 이래서 주역이 바뀔 거라는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관객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꼴인 거죠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슈리를 블랙팬서로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내용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 여러 설정들이나 개연성들을 박살내났어요 더 좋았을 법한 이야기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와칸다 포에버 속 티찰라는 추모파리이며 그 근거는 디즈니가 행하고 있는 피상적인 PC이고 그 피상적인 PC가 어떻게 영화 속에서 드러났는지 아이언하트는 왜 이렇게 족같은지 이렇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뇌피셜을 굴려보는 이야기까지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1편에서 티찰라의 존재 의미가 뭐였나요 최빈국이라고 멸시받던 와칸다를 세계에 드러내면서 와칸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 간의 화합도 이뤄내는 그런 멋진 왕 개혁군주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왕의 서거는 힘들겠죠 슬프고요 근데 와칸다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티찰라가 죽은 것도 죽은 건데 허브가 불타 없어진 거 그게 존나 악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되살렸어 찍어서 복사를 할 수 있어 그럼에도 와칸다는 왜 엉망이 되었냐는 겁니다 대체 왜 와칸다라는 국가는 한 인물의 죽음에 이리도 휘둘리는 약한 국가냐는 거죠 티찰라가 아니라 채드윅 보스만을 추모하기 위해 현실과 영화의 경계를 깨트려버림으로써 와칸다를 병신으로 만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티찰라가 안 나왔어야 됐습니다 추모에서 그쳤어야 됐어요 영화 내내 티찰라의 그림자를 드리웠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추모로 이미지 챙길 겸 남은 피규어 재고 털겠다로 보여지거든요 추모가 하고 싶었다면 블랙팬서가 아니라 슈리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야지 제가 추모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요 조던필 감독의 게다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게다웃이라는 영화에서 비판했었던 할리우드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와칸다 포에버거든요 와칸다 포에버는 미국 흑인 민족주의를 띄고 있습니다 와칸다가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 만든 연방국가라는 점에 고립집단과 화해에서 국토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 그 부족들의 문화가 한데 섞여 와칸다의 문화가 되었다는 설정까지 미 연방국가의 믹싱볼 사회상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피시하죠 흑인들 챙겨주는 거 같으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역겨운 행위입니다 미국 중심주의니까요 미국에서 벗어나 있는 흑인들은 와칸다 포에버 피시의 배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게다웃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인공인 크리스가 백인 최면술사로 인해 성큼 플레이스로 끌려갑니다 본인의 몸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이 무엇에 대한 은유인고 하니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끌고 와서 자유를 빼앗아버렸던 역사에 대한 은유입니다 파티 장면에서도 백인들이 크리스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너도나도 흑인에 대한 우호도를 과장해서 표현해요 알고보니 흑인을 납치해서 최면 상태의 노예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집단이었고 상품 가치로서 흑인을 좋아했던 것이죠 이게 지금 디즈니가 행하고 있는 피상적인 PC의 민낯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뷰하고 있는 와칸다 포에버의 민낯이고요 정말 기괴합니다 마치 이게 흑인 서사라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결국엔 미국주의 영화고 거기에 흑인들을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중심인데 문제될 게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선 아프리카라면 이래야지 라는 게 많이 보입니다 동양으로 비유하자면 이스턴이라는 동양국가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기모노를 입고 하회타를 쓴 채 소림사 무술을 하는 슈퍼히어로가 있어 점심에는 파타이를 먹는데 뭐냐고요 이게 대체 그래놓고는 우리는 동양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동양인을 배려해줬습니다 뭔 개소리냐는 거야 이게 오리엔탈리즘을 아프리카로 옮겼을 뿐이에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넓어요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 풍습이 다르겠죠 근데 이걸 그냥 퉁쳐버린 겁니다 아이 뭐 아프리카 흑인 애들 뭐 대충 북치고 춤추고 장리식 때 웃고 떠들고 우당탕탕 하겠지 이거잖아요 흑인들이 본인들의 뿌리와 역사를 잊은 채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와 미국에 흡수가 되어 흑인 뭉탱이로 뭉쳐져버린 거 말콤엑스가 주장했었던 흑인 민족주의입니다 와칸다 포에버는 사실 이 관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미국 회사가 미국 감성의 안전빵으로 통하는 방식으로 영화 만드는 거 오히려 좋다고 봐요 자본주의 사이인데요 그러면서 고결한 척은 왜 하냐는 겁니다 이딴 방식으로 채드윅 보스만을 어떻게 추모하고 있냐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태도 아닌가요? 이게 존나 역하다는 겁니다 여태껏 나온 마블페이지4 영화들 중에서 가장 역해요 이렇게 섬세하지 못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선민의식은 왜 내보이고 있냐는 거죠 본인들이 주장하는 PC를 채드윅 보스만의 죽음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반드시 넣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추모도 해야 되고 흑인 여자아이들은 현대사회에서 꽃을 못 피우니 와칸다에 와서 날개를 펼칠 수 있고 등등 이미 틀을 정해두고 직소 퍼즐을 끼워놓고 있으니 얼마나 영화가 갑갑하겠습니까 진짜 토르가 10배는 나왔다 생각 없이라도 볼 수 있었으니까 사실 아이언하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 얘기를 하지 않고도 리뷰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캐릭터라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잼민이를 보는 느낌입니다 다들 곡소리 내는데 야하하 양말 빡고 드렸대요 이러면 이제 한번 쳐다봐 알았어요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절하는 사람한테 가서 똥 치매 너 뭐하는 거니? 야하하하 이러는데 갑자기 이 꼬맹이가 넘어져서 대가리가 깨질 뻔한 걸 구하다가 상주가 뒤졌어 그래서 다시 또 옆방에다가 상을 치러 티찰라 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티찰라 상의 상주 상을 또 옆에서 하고 있어 그때서야 이 아이언하트라는 잼민이 새끼가 옆방 가서는 죄송하다고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하면서 상주는 죽었잖아 그럼 상주를 딸내미가 맡을 거 아니야 근데? 딸내미 상주 병신은? 잼민이한테 가갖고? 야야 고생했다 니 덕분에 그래도 상 잘 치렀다 어머니 홈백도 잘 태웠어 선물로 테슬라 한 대 줄게 이지랄병 하고 있어 옆에 있는 친척들은 얼마나 속 터져 이런 캐릭터예요 아이언하트는 있으면 안 되는 캐릭터라고요 심지어 메인빌런이라는 네이머도 더 날뛸 수 있었고 더 빡칠 수 있었거든 장례식이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아 이게 사람이라면 좀 아 나 사람 아니지 아 나 신인데 그래도 신이어도 이건 좀 천륜을 거스를 순 없지 야 전쟁 그만하자 이러고 가잖아 그래도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언맨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후계자니까 아이언맨은 어떤 캐릭터였었나요? 철저히 자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우리 회사 무기 여기에다가도 팔고 저기에다가도 팔고 근데 납치를 당해서 보니까 내가 만든 무기들한테 둘러싸인 아이러니한 상황에 부닥친 거야 그러곤 아이언맨으로 갱생해서 탈출해 그 갱생한 아이언맨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핵폭탄을 하고 우주로도 나가고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핑거스냅을 해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하고 떠나보냈단 말이야 이런 캐릭터의 계보를 잇는 후계자를 왜 천재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재인 어린 흑인 여자애가 PC의 힘으로 차지해버려 어떻게? 수년간의 연구로 뚝딱 남들 밥 한 그릇 뚝딱 할 때 얘는 슈트 하나 뚝딱 만들어 허 슈이랑 구도가 굉장히 비슷하죠 젊고 어린 재능있는 흑인 여자애들은 수년간 노력해서 뚝딱 뭐가 나오는 아이들 그래도 되는 아이들 3살때부터 아빠랑 자동차 수리를 했대요 그래서 천재래요 이게 납득이 갈만한 서사인가요? 차라리 감자총을 만들던 아이언맨 3의 그 꼬맹이가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을 갔다 왔더니 슬픔에 젖어서 기술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거야 이 꼬맹이가 토니 스타크의 의지를 이어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기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래서 슈트가 나왔고 그래서 이 아이가 2대 아이언맨이 된다라는 이야기였다면 네 도독년이 기술을 훔쳐 슈트를 만드는 그딴 모습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백인 금발 남자애잖아요 씨발 거 자 PC에 찌들어 있는 인류 평등 박의 사랑 PC주의자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만들면 흑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자라나는 백인 아이들은 뭐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태생부터 잘못된 애들이요? 장면들도 아이언맨이랑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높이 올라갔다가 기절해서 겨우 깨는 어벤져스의 장면이라든가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그냥 웃기게 흘러가 패러디만 하는 거야 엄청난 기술을 가진 와칸다에서 왜 고철덩이를 망치로 때리고 있겠냐고 뭐겠어요? 아이언맨이 이 장면 따라하는 거잖아요 뭐 이대 아이언맨 줄 거면 제대로라도 주든가 어디서 씨발 은맨 코스튬을 입혀다 놓고 아이언맨이래? 뒤질라고 저는 오코에가 블랙팬서가 되었어야 한다고 봐요 노블레스라는 웹툰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웹툰 속 뱀파이어 종족은 막강한 무력을 가진 수호자 노블레스라는 존재와 뱀파이어 무리의 지도자 로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처럼 오코에가 허브를 마시고 몸이 막 못 견뎌 근데 이제 선조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마지막에 티찰라가 나와서 딱 얘기해 블랙팬서는 고귀한 존재다 와칸다를 지키고 수호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코에가 블랙팬서가 되어서 액션 한 사발이 싹 조져주고 상상해보세요 창 던진 다음에 손톱 팍 세워가지고 달려드는 거 와씨 존나 멋있겠다 슈리는 또 전통 지키는 거 존나 싫어하자네 여왕이 된 슈리는 블랙팬서는 와칸다를 지키는 수호자다 고로 와칸다를 사랑하는 국민은 모두 블랙팬서가 될 수 있다 와칸다 포에 보르고 딱 올라오고 이 왕족의 피가 없더라도 계승되어야만 진짜 와칸다가 영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디즈니가 얘기하는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피씨적 메시지도 합리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티찰라에 대한 추모도 되고 너희 흑인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 훨씬 나은 메시지에 뽕도 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쿠키로 티찰라 주니어가 나와서 오코에한테 무술 수련 받으면서 오코에가 묻는 거지 넌 누구라고? 나는 티찰라 주니어 블랙팬서가 될 와칸다의 국민입니다 하고 2번배 손모으는 자세 하면서 딱 끝나 그리고 채드윅 보스만을 기리며 이러면 떡밥도 뿌리면서 아름다운 퇴장도 추모도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좋냐고 아 아이언하트는 뭐하고 있냐고요? 글쎄요 집에서 자고 있지 않을까요? 뭐 알밭니까? 마블 페이즈4 자 일단 블랙이도우가 첫번째지 블랙이도우 어땠어? 존망이었어 짱구 극장판이었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의의가 있다면 어두워졌다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초반부는 그렇게 갔으니까 하지만 떡잎마을 방범되었다 자 그 다음이 뭐야? 샹치 솔직히 이거 선녀임시발 어 이거 나왔을 당시에 저점인줄 알고 사람들 욕해 했단 말임 근데 돌아보니 선녀거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뭐가 있어 주인공이 게이가 아니야 그리고 원래 동양인이어서 동양인을 넣었어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야 엄청난 장점이다 그리고 액션 상타였어 근데 이제 이게 평가절하 당한 이유는 뭐냐 마지막에 죽은 심영래의 죽은 감독 심영래의 영혼이 나와 상치는 거기서 존댄거야 그 전까지 괜찮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에 용이 나오면서 존댄거야 용도 사실 디자인이 존망이야 양념 잔뜩 끼얹은 생선을 찌면 그 비주얼이야 점수를 조금씩 넣어볼까요? 점수를 블랙이 도우가 한 2.5점 정도라 치면은 상치는 그래도 솔직히 다 납득 갈거야 5점 정도는 돼 딱 5점 정도가 맞아 못 볼 정도는 아니었어 그 다음이 뭐였어? 앤 이터널스야 그 다음이 나쁘지 않았어 뭐랄까 동석이 형 싸다고 나와서 괜찮았어 전반적으로 너무 길고 클로이자오가 뭘 하고 싶었는지는 알겠는데 무대 잘못 샀어 어떤 느낌이냐 락페스티벌에 오케스트라 왔어 안 맞아 핏이 달라 그리고 너무 많아 등장인물 너무 많은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냥 존나 센 신 이터널스가 만약에 흥할려 했으면 드라마로 나왔어야 했다 8부작 정도 였으면 괜찮았을 듯 아니면 이터널스 오리진 각 인물들 설명해주고 영화로 총 취합하는 느낌 진입장벽은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난해하진 않았을 듯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 디플 강요한다고 욕먹었을 테니 이러나 저러나 욕을 먹었을 작품이긴 함 각본가가 똥도 쌌고 다음 노에이홈 얘는 8점 정도 주고 싶어 3스파가 치트키야 추억의 그 인물들 이거 치트키야 가오겔3랑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야 페이즈4 영화다라는 느낌보다는 과거의 그 사과를 끝내는 느낌이야 소니 그 스파이더맨이랑 이런거 그 사과를 끝내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뽕도 찾고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을거야 그 스파이더맨 춤추는거 그린고블린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폭탄 던지는거 모르는 사람 없을거란 말이야 존망 페이즈4의 묶기가 애매해 이 작품 또한 커튼콜 느낌에 가까워 자 그 다음이 닥터 스트레인지 2죠 얘는 3.5를 주겠습니다 아 아 뭐 무섭다며 소름끼치는 배경이라며 나는 DJ맥스에서 눈을 의심했어 존나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 배틀 보고 깜짝 놀랐어 물론 CG 자체는 존나 좋았는데 그뿐이야 이야기도 되게 편의적으로 흘러가고 그 이세계 엑스맨들이 이세계 히어로들이 완전 개 잡밥이잖아 이러면 사실 어 멀티버스를 보여주는 의미가 없어 얘네가 있는 우주가 짱짱맨이거든 아 저쪽 세계에는 또 저런 강력한 히어로들이 인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야 잡합이잖아 역시 어벤져스 짱짱맨 이걸 노린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별로였어 그런 흐름 자체가 모성애를 뭐 나타낸다 했던 구간도 잘 모르겠어 나는 모모님 좀 에바야 이거를 완다비전을 안 봐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봤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게 비 뚫어진 모성애가 다크홀드의 강력한 힘 때문이거든 사실 완다비전을 봐도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원인 자체가 다크홀드의 강력한 힘에 홀려버린거니까 나는 솔직히 되게 별로였어 왜냐면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 역대 마블 작품 중에서 가장 어둡고 무섭고 소름끼치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광기의 멀티버스래 막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래 나는 존나 기대했단 말이야 심지어 그 감독도 샘레임이었잖아 드래그 미투엘 만든 그래서 나는 그런 난장판 공포 느낌을 바랬단 말이야 근데 DJ맥스를 할 줄은 몰랐지 갑자기 막 미이 미이 이거 할 줄 몰랐지 그 다음이 뭡니까 닥스 다음이 뭡니까 토르 러브앤선더였어요 여기는 어 사실 살이 추가 느낌 사실 더 할 얘기가 없는데 갖다 추가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동살이 추가한 느낌이야 제가 이제 리뷰 영상에서도 뭐 누누이 말했었던 거지만 토르가 극복을 하고 다시 좌절하고 이거 이미 앞에서 다 했는데 일단 급하니까 다시 퇴행을 시켜 어 안되겠다 야 얘 다시 병신 만들자 이러고 이제 병신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말도 안되는 거고 이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마블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빌런을 일회성으로 쓴단 말이야 타노스 때처럼 그 인피니티 사가 때처럼 막 이렇게 타노스를 막 이렇게 빌드업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뭐 로키가 전향을 하고 뭐 타노스가 이제 나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뭐 어 은퇴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 일종의 스테이지 같이 되어버렸어 어 보스 게임의 끝 사실 고르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쓸만한 빌런이거든 서사도 서사고 얘를 단순히 물리치고 끝낸다가 아니라 구원을 해서 비록 작품에 나오진 않지만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느낌을 줬어야 되거든 포르는 얘도 3.5정도 주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 후하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1.5점 정도는 어 건지앤 로지스에게 바칩니다 어 사실 어 이터널스나 닥스2보다는 괜찮았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여름에 했잖아요 그 시원한 영화관에서 어 음료수 먹고 건지앤 로지스 노래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 가끔 휴대폰 봐도 어 안 놓치더라구요 관객이 저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휴대폰을 힐끔힐끔 보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 그래서 이야기를 놓치지 않아 좋았어 나는 그래서 그래서 3.5입니다 되게 좋았어요 아 맞다 이 얘기도 해야겠다 그 햄식이 형 가슴 근육 쩔녔라 아 그러면은 이거 4점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햄식이 형 둥근과 배흉근에 0.5점 더 드립니다 햄식 보너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 보였습니다 이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이걸 보고 채드윅 보스만이 좋아할 거라 생각한 걸까 근데 이건 너무 순수한 생각이고 채드윅 보스만 파리한 거지 그 리뷰 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정확하게 집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용 다룬다고 정확하게 집질을 못했던 그 포인트가 있거든 블랙팬서 내에서 흑인을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힌트가 있어 1편에서 우리나라 사람 출연시킨 거 저 친구들 싸고 치는 친구들 맞지? 뭔지 알지 그거 그러니까 블랙팬서에는 흑인이 많이 나온다 뿐이지 사실상 블랙팬서가 비추고 있는 한국 사람의 그런 모습이랑 흑인을 다루는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로케만 했다 뿐이지 흑인도 사실 냉병기 들고 우가우가 해버리잖아 와칸다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가우가 해버리잖아 첨단 우가우가란 말이야 흑인들이 좋아했는데 무슨 문제냐 라고 얘기하기에도 애매한 게 모든 흑인을 위하는 영화가 아니라 미국 사는 흑인들만 위하는 영화야 왜냐면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지극히 미국적인 영화거든 그런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와칸다 같은 경우도 연방국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 내에 있는 흑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흑인들도 좋아한데 흑인들도 흑인이 많이 나오니까 나오고 주인공이니까 마치 이 영화는 흑인도 흑인을 위한 영화처럼 보여 이게 개 역겨운 점이야 이 중심부에는 채드윅 보스만 있거든 보스만의 죽음이 있거든 아프리카가 개 넓어 그리고 국가가 많아 풍습도 달라 근데 흑인을 대표하는 영화 이러면서 우가우가 창 들고 춤추고 북쳐 이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안 김치 워리어를 딱 영화 한다고 쳤을 때 기모노를 입은 김치 워리어는 오늘도 점심으로 쌀국수를 먹어 뭐랑 짜사이랑 하하하하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동양인을 위한 영화냐는 거야 근데 이거는 위하는 척 해주는 거지 사실상 거의 무시하는 거라고 봐야지 아이 쟤네는 뭐 저렇게 해도 뭐 좋아할 거니까 이런 의도라는 거잖아 사실 마블 스튜디오라는 곳과 디즈니라는 곳이 흑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딱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코코나 모아나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시기에는 픽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모아나 욕 개 처먹고 있잖아 지금 미국 PC충들한테 욕 개 처먹고 있잖아 피부색 밝다고 기존 모아나보다 피부색이 밝다고 욕먹고 있잖아 그런 상황이야 얼마나 병신같은 이기니 아무튼 이 블랙팬스터 와칸다 포에버 같은 경우는 되게 역한 영화였어요 자 다음 아 앤트맨 3였군요 퀀텀마니아 존나 강받는 영화예요 흐하하하 존나 강받는 영화임 그런데 짜잔 이건 예고편이었습니다 이거 좀 그만 좀 첫 작작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기기기승 하고 정결은 다음 작품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 저는 이제 납득 안갔던 포인트가 딱 그거였어요 칸이 빔을 쏘잖아 스치기만 해도 뒤지잖아 근데 세포가 많으면 효과가 없어 빨래미 존나 클레멘타인 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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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모르겠다 던진다 이건 아니고 대단한 영화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페이지포 영화들 중에서 진입장벽이 제일 높지 않았나 해서 이 친구는 3.5점 주고 싶습니다 페이지파이브야? 페이지포 포함 여태껏 나왔던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앤트맨3 다음이 뭡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였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8.8 노웨이홈이 8점이라고 치면 애는 한 8.8 정도 주고 싶어 자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후하게 주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왠줄 알아? 이 앞에 본게 뭔데 역체감 지린다고 앞에 뽕만 쳐먹었으니까 이게 지금 역체감이 빡 온거라고 근데 이게 그냥 잘 만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8.8인거야 만약에 노웨이홈이랑 붙어있었잖아 가오길3가 그러면 한 8점? 가오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루트의 한방은 진짜 이 시리즈가 끝이 났구나 를 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원래 그루트가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이거 하잖아 근데 여기서 사랑해 얘들아 딱 이런란 말이야 이야 이거 진짜 끝났구나 이 시리즈가 진짜 끝났네 너무 멋진 거야 알려브가이 사는데 와 우리가 여태껏 3편을 봐왔잖아 좌충우돌 친구들이랑 함께 해왔단 말이야 그렇다보니까 이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들도 그루트의 말을 알아듣게 됐다는 거지 여기가 진짜 마지막에 빡 때린단 말이야 진짜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오겔 팬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되게 정중한 인사였어 그래서 아 정말 이 작품이 끝이 나는구나 이 시리즈가 진짜 끝이 나네 그리고 로켓의 과거가 나오죠 어 저는 고작 너구리랑 수달로 수달? 족제비? 이런 걸로 뭘 하려고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봤어요 어 아 물론 이 동물 생체 실험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오래 보여주지 싶었는데 와 와 그 마지막에 거기가 이제 그 약간 삼도천 같은 느낌인 걸까 안 돼 넌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저승 가기 일보 직전 여기서 와씨 눈물 나대 안 날 줄 알았거든 와 그 수달 나부랭이가 어 코를 찡긋찡긋하면서 우는데 이거에 내가 감정이입을 할 줄은 몰랐는데 와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인 그리고 수달이랑 바다코끼리랑 토끼랑 라쿤이 사람으로 보여 너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토피아 때 느낌이 났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주디가 더 이상 토끼를 안 보이는 구간이 있거든 여기서도 로켓이 어느 구간부터 그 너구리를 안 보여 동물에게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거지 그 동물 캐릭터에게서 그 동물은 기본적으로 감정표현을 하기야 하겠지만은 사람만큼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심한 감정표현이 이 수달이랑 너구리한테서 나오니까 얘네가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감정선이 보이는 거야 감정선이 이 전개 자체는 로켓이 죽어가니까 살리기 위해서 우당탕탕 떠나는 모험이야 그럼 아주 뻔하지 발단 전개 위기 극복 위기 극복 위기 위기 엔딩이잖아 발단은 이제 그냥 평화롭게 있었는데 뭐가 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위기야 얘가 죽기 위기야 그래가지고 어떤 걸 구했는데 여기를 가니까는 뭘 하나 더 구해야 된대 하나가 빠졌대 그래가지고 또 딴 데를 찾아가는 그런 위기가 또 있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가 싶더니 해치웠나 안 해치웠네 이러고 다시 위기가 생기고 그래서 결론은 가오길 친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극복을 해내고 평화로운 엔딩이다 이거잖아 그래서 되게 뻔해 사실 이야기의 전개 자체가 되게 뻔하고 평탄해 막 입체적이진 않아 왕도적이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 친구들이 주는 스페셜함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 가오길 1편 때는 사실 사람들이 의심이 많았어 왜냐면은 전혀 다른 색채였거든 마블 영화 스럽지 않다는 얘기도 있었고 90년대 80년대 팝송 나오고 2편 때 되게 괜찮게 나왔다가 3편까지 오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만이 주는 이런 색깔과 스페셜함이 있는 거지 뻔한 내용에 얘네를 집어넣으니까 되게 특별해지는 거야 같은 개그를 쳐도 드렉스가 치는 개그랑 다른 애가 치는 개그랑은 또 다른 거야 이를테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나오는 차베스가 드렉스가 치는 개그를 하잖아 그러면은 노잼이야 근데 드렉스니까 괜찮은 거야 그 정도로 얘네는 지금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해졌고 특별한 그런 애들이 됐어 제임스 건 감독만의 재치가 흘러 넘친 영화였다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만드는 빌런의 우주선이라던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방주였던 가디언즈 기지 방주의 방주였던 거인 빌런이 과학자거든 그리고 뭐 종을 만들어 생체 실험해서 중간에 전향하는 빌런의 이름이 아담이라던지 마지막에 퀴리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아담이 와서 구해줄 때 선지창조의 그림을 따라한다던가 어쨌거나 그 아담과 이브 그 아담이라는 사람도 인류의 어떤 그런 기원이잖아요 이런 되게 제임스 건 감독만 할 수 있는 연출로 드립을 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스워사이드 스쿼드 때도 정말 강하게 느꼈던 거지만 제임스 건만이 할 수 있는 개그가 있어 되게 배운 개그 이번 영화에서 그게 좀 잘 보여서 너무 좋았어 근데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점을 제가 꼽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빌런이에요 빌런이 유일한 단점이에요 이 빌런의 매력 이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타노스급이거든요 종을 창조해내는 젤라가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인데 창조자가 개찌질해 짱구 극장판에서 때 안 밀어 개같아 목욕탕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때 안 밀어라고 해가지고 그 빨간색 옷 입고 흰색 머리에 로봇 조정하는 그 메인 빌런 있거든 하도 말리니까 삐져가지고 막 지휘부 폭파시키고 되게 병신 같애 빌런의 설정이 우생학자 플러스 전체주의 어 파시즘 네 쩌들은 그런 사람이야 이게 사실 나찌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나찌란 단어를 쓰면은 노딱이 먹기 때문에 그래도 파시즘은 봐주더라구요 이 빌런이 가오겔 멤버들에게 들이닥치게 되는 계기가 뭐냐 어? 너구리가 나보다 똑똑해? 흥! 내가 더 똑똑한데? 너구리보다 내가 더 머리 좋은데? 내가 너 만들었는데? 이러고 이제 막 간단 말이야 짱구 극장판 떼 안 밀어 그 아저씨도 목욕탕 가가지고 아... 자 목욕 좀 해볼까? 아저씨 왜? 13번 락커룸이 차있어요? 그거 다른 손님이 쓰나보지? 제가 단 걸로 쓰는 곳인데요? 아 그 열쇠를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냥 딴 데다가 넣고 그냥 해라 나장짜 선수의 13번이 아니면 안 된다구요!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잉! 그 후로 나는 34년간 때를 밀지 않았지 전국의 온천을 다 부수고 있다 이런 느낌이야 어... 여기서도 이제 난 내가 너구리보다 머리 좋은데? 내가 너 만들었는데? 왜 잘난 척해? 야! 얘 대가리 쪼개! 뭐 이래 버리니까 어...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빌런이 되게 별로였어 그러니까 빌런의 매력이 없어 생체 실험을 막 해가지고 막 자기만의 완벽한 종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엄청난 신념 그러니까 완벽한 종을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그 엄청난 신념에 비해서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찌질하니까 매력이 없어져버려 아니 그러니까 찌질한 빌런이라면 끝까지 찌질하면 그거대로 좋은데 얘가 또 성격만 찌질해 하는 짓은 타노스급이야 젤라가 급이야 카운터 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구를 카운터 치는 막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행성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를 막 심심하면 뽀개고 막 종도 막 여러개 만들고 그런 애야 어... 약간 심시티 롤러코스터 타이큰 빌런이야 사람들 막 놀이기구 존나 잘 타고 있는데 아 돈 안되네 병신 이러고 그냥 삭제해가지고 사람들 다 떨어지고 막 야악 하면서 다 떨어지고 막 그런 느낌의 빌런이야 그래서 이게 뭐 취향의 마지막 괜찮은데 저는 아 좀 아쉽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되게 좀 뭐랄까 로켓의 과거를 드러내는 장면들도 되게 좋았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해주고 싶다 되게 난잡하게 흘러가는데 한달락 한달락 뜯어보면은 각자 멤버들의 개성을 확실하게 센터에다가 앵글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보여주고 있고 걔네들의 특성이 다 보이고 이 가오겔 멤버들한테 적군이 어떻게 죽는가가 명확하게 보이고 와 되게 잘 보이더라고 이 액션 신 중에서도 제가 손꼽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 바티스타가 새삼 액션 연기 너무 잘하더라 맞는 연기 때리는 연기 다 잘해 왜? 이 사람은 애초에 레슬러 출신이잖아 보디빌딩을 하다가 아시겠지만은 왜 팔을 번쩍 든 다음에 머리채를 잡거나 빤스를 잡잖아요 잡는다라는 모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손을 내려가지고 잡는게 아니라 그런 과한 액션들이 드렉스라는 캐릭터에 너무 잘 녹아드는 거야 왠지 드렉스는 그래도 될 것 같고 애초에 가디언 조브 갤럭시라는 영화 자체의 톤이 과한 톤이니까 프로 레슬링 특유의 오버 접수나 액션들이 되게 찰떡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거야 너무 좋더라고 와 바티스타가 진짜 새삼 액션 연기 너무 잘하는구나 괜히 WWE라는 레슬링 판에서 한동안 원탑을 먹고 나온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애초에 WWE는 몸으로 하는 드라마잖아요 격투를 통해 보여주는 드라마잖아 액션으로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인데 거기다가 합까지 맞춰야 되니까 다시금 생각이 든게 뭐였냐면 바티스타는 진짜 마블 액션 영화에 특화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인재가 아니었나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바티스타는 드렉스를 다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기 11,158번째 지구를 가도 658번째 우주를 가도 드렉스는 바티스타겠구나 아 그리고 그 액션을 또 하나 짚고 싶은게 뭐냐면 그루트 존익 그윅 폼 미쳤다 야 나무라는 기믹을 그렇게 써먹을 줄 몰랐어 나는 차차차차차차차 해가지고 총권할 때 와 든든하더라 이 그루트의 그런 기믹을 쓰는 방식도 그렇고 네뷸라의 성장도 그렇고 퀴의 그 재치도 그렇고 드렉스의 어떤 그런 무투파 액션 멘티스의 그 교감능력 이게 3편에 오면서 되게 농익었어 각자의 그 캐릭터의 개성을 잘 살리고 활용을 너무 잘해 애정이 뚝뚝 묻어나 나는 더스어사이드 스쿼드 때도 사실 제임스건이 와 각 캐릭터 개성 되게 잘 살린다 등장인물 되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거는 제임스건의 DC 입봉작이잖아 가디언 조버 갤럭시는 3번이나 했다 보니까 와 그게 농익어 있대 어 그래서 난 그 생각했어요 DC에서 뭔가 팀원 무비를 하려면 제임스건 될 것 같으면 좋겠다 3편쯤 되면은 완전 농익어가지고 팡팡 터질 것이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이게 왕도적인 이야기고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뻔하고 교훈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그 2시간 40분 동안 우생학과 동물실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거를 그렇게 뚝심있게 밀고 가면 그 정도는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즘 마블 영화나 액션 영화 헐리우드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그걸 끝까지 안 끌고 간다는 거야 그냥 발만 담궜다 빼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이거 뭐 하다만 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아바타2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폭염을 반대하죠 이제 고래나 뭐 해양 생물들에 대한 그런 밀렵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찍먹을 하고 만단 말이야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초반부터 우생학이랑 동물실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꾸준히 집어넣고 그게 이야기에 잘 녹아들어 있어 왜냐면은 주인공 자체가 라쿤이니까 결국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우당탕탕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큰 줄기의 이야기가 있고 안에 들어있는 주제의식이 명확하게 들어있다는 거지 글쎄요 저는 나쁜 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피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피시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남발이죠 피시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서 써야 돼요 우생학과 동물실험은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피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건의 메시지를 좀 깎아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찝찝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임스건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깔끔하게 시리즈가 마무리됐어 죽은 애가 하나도 없어 누가 죽었으면 슬펐을 거야 그리고 뭔가 가슴 속에 묻어두는 그런 거를 했을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죽고 퀼이랑 로켓이랑 여태껏 누가 대장할 건데 이러면서 싸웠었는데 결국에는 퀼은 본인이 사는 내내 해결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결말을 맞이했고 로켓은 대장 자리를 갖게 되는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드렉스는 원래는 아빠였잖아 감독이 까먹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아빠가 됐고 가모라는 친구들 찾아갔고 결국에는 각자가 원하던 방향대로 찾아서 그렇게 흩어지는데 그들과의 추억과 어떤 행적들은 잊지 않은 채 그렇게 각자의 살 길을 응원해 주면서 각자 갈 길을 가는 거 너무 좋은 엔딩이었어요 저는 이게 시리즈의 가장 깔끔한 마무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팬서비스 너무 좋았고 욘도 나오잖아 나 욘도 나올 때 살짝 웃었거든 씩 웃으면서 딱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엔딩곡이 뭡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가오겔 원 오프닝이에요 이게 엔딩에 나오더라고 캬 그리고 괜히 좀 약간 의심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나쁜 쪽은 아니고 그 수달 라일라가 에릭 클랩톤의 노래 제목을 따온 건가 뭐 이 생각을 했어 근데 티프스 나오자마자 아니구나 이 생각했어 의심했어 레일라 친구랑 로켓이랑 뭐 에피소드 있을 때 에릭 클랩톤 레일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살짝 기대했던 포인트가 뭔지 알아? 레일라를 데리고 탈출을 하잖아 그때 레일라의 손을 잡고 뛰면서 어 이게 나올 줄 알았어 상상해봐 레일라 손잡고 뛰고 있어 지금 약간 슬로우 걸리면서 하면서 여기 살짝 줄어들면서 레일라 총 맞았어 항상 울엄 오열해 막 그러면서 딱 이제 현대시점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고개 떨구고 있는 로켓 아니면 이제 그 병실에 있는 로켓 이거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이거 좀 써주지 아쉽네 이거 그때 너무 노래도 안나오고 적막해가지고 아 가슴이 더 멍멍했다니까 아 좀 해주지 하하하하 그럼 어두운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근데 아 그리고 그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부해 갈 필요 없음 그냥 보면 돼 진입장벽 존나 낮아 만약에 전 내용을 모르고 아 저는 가오길 1편 2편도 안 봤는데요 라고 하면은 퀴리 중간에 설명해줘 아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어 해가지고 얘는 나랑 사귀다가 기억 잃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 병신이야 이러니까 이제 존나 아 지겹다 라는 표정으로 옆에서 네뷸라가 어 핵심은 다 들어가 있네 이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야 이게 또 전작을 요약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YTT 감독이랑 결이 다른게 뭐냐면 토르4에서는 이상한 개 짜치는 연극을 보여주잖아 그걸로 스토리 요약해준단 말이야 가오길에서는 계속해서 가모라랑 갈등이 있어 그래서 인질로 잡은 사람한테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궁금하시죠 아니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내 옆에 있는 애가 누군지 알아요 내 애인이오 이러면서 이제 한풀이를 막 한단 말이야 야가 내 애인인데 기억을 잃어가지고 지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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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맞은 이 사람이 됐어요 야는 옆에 있는 나는 막 어 좀 세질라 하면은 뭐 곱도 주고 막 그런다 카이 이러면서 막 한풀이를 막 존나해 그게 전작 내용이야 그게 되게 재밌거든 사실 토르4에서는 이 스토리 요약을 하는 구간이 스토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 흘러가는 내용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극중 사건들과 아무 관련이 없어 이 가오길에서는 이 극중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알맞은 상황에 그게 들어가줘서 되게 스무스하게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요약을 했다는 거지 되게 적재적소에 딱딱딱딱 잘 들어가줬어 아무튼 저는 이 가오개를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쿠키는 두 개 절대 나가지마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오줌싸고 돌아와 아 너무 오랜만에 괜찮은 영화였어요 진짜 이 슈퍼마리오도 사실 재밌게 봤지만 가디언 조보 갤럭시 3가 주는 이런 울림이랑은 또 다르지 않나 어쨌든 블랙 위도우 샹치 이터널스 닥터 스트레인지 2 토르 4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라는 그리고 앤트맨 3 콘텀 마니아라는 연타석 똥볼을 존나 차다가 드디어 제임스 권이 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슬픈 사실은 이게 고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하필 다음 영화가 더 마블스네요 정말 엄청난 공격력을 가진 여성 히어로 3명이 우당탕탕 우주를 구한다 아 다음 영화가 파울볼이다 파울볼이 아니라요 다음 영화는 배트 휘두르다가 포수 대가리 후려쳤어요 경기 종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이 아주 알맞은 하차 시기입니다 되게 기대 안하고 가서 봤거든요 가오길3 근데 존나 재밌네 존나 재밌는데 끝났어 여기서 이제 하차야